지금 가진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. 힘도 돈도 땅도 이런 곳에서 살아남으려면 사람을 모아야죠. 가진 게 그것뿐이니까. 어떤 놈들이 우들한테 올라가 하겄어? 허구한 날 뺏기고 도망다니고 고통받는 걸 견딜 수 없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올 겁니다 우리한테. 고통받는 걸 견딜 수 없는 것 같아요. 끈이 고통받는 반 1972 고통받는 걸 잃고 로아 로아 Instead nuevo Ris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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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Strong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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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도작 도작